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제안 가이드 첫번째 제안 요청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안 제목, 제안 일시, 장소, 구비 서류 등을 요구합니다. 그래서 표로 정리해서 아 어디에서 우리가 할 겁니다 어떤 제목으로 해서 플랫폼을 아 우리가 게임 회사에요. 뭐 중국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중국 게임 플랫폼 구축 장소는 여의도다 그러면 여의도 그리고 언제 7월 7일이다 그러면 7월 7일 구비 서류 여러가지 사업자 등록증부터 대표자 그 다음 다양하게 이력들, 이력서,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.